안녕하세요. 단스토리 friends. I'm your reading guide, 곽유. 우리 친구들, 어서 오세요. 곽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The Little Brown J라는 책을 볼 텐데요. 자, J라고 하는 거는 어치. 어치라는 새를 말해요. 까마귀과의 새라고 하던데요. 그림에 보이는 이 새의 영어 이름이 J이고 The Little Brown J 밑에 조그맣게 오른쪽에 써진 영어를 읽어보니까 A tail from India. 아하! 인도에서 온 이야기이네요. 왼쪽에 있는 여자는 인도의 공주인데요. 들고 있는 꽃은 The Lotus Flower, 영꽃이고 그런데 이 영꽃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 꽃이길래 이렇게 들고 있으며 공주와 어치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볼까요? Are you ready to read the story? Okay, here we go. Once there was a princess named Maya. Once, 옛날에, there was, 있었습니다. A princess, 공주 한 명이 있었는데 named, 뭐라고 이름 붙여진? Maya. Maya라고 이름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She was as beautiful and good as the morning sunshine, but her voice was ugly and sharp. She was 하고 그 다음에 as 형용사가 지금 두 개 들어있고, 다시 as 무엇이 나왔죠? 이처럼 as 뭐, as 뭐 하면 뒤에 있는 as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가운데 형용사한 이런 뜻이에요. 차원차원 해석해 볼게요. She was as beautiful and good. 그녀는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As the morning sunshine, 아침 햇살처럼. 아침 햇살처럼 아름답고 예뻤다는 그런 표현으로 as, as를 사용했네요. But, 그러나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는 was ugly and sharp. 되게 못생기고 날카로웠어요. Everyday, handsome young prince Rama, road by Maya's window. Everyday, 매일, handsome young prince Rama. 잘생기고 되게 젊은 라마 왕자가 road, 탔습니다. Ride, road. Ride, 타다라는 거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탈 수도 있고, 말을 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뭘 탔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림을 보니까 말을 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Prince Rama, road. 그는 말을 탔습니다. By Maya's window. Maya의 window, 창문 근처, 옆으로. 그래서 by라는 전체사는 옆에라는 뜻도 있어요.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타고 있었죠. 그런데요. Prince Rama never looked at the beautiful princess. 이 라마 왕자는 결코 looked at the beautiful princess. 아름다운 공주를, 마야 공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he was blind. 그는 장님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왕자님의 모습을 걸며,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What can I do? wondered Maya. 나 어떡하면 좋지? 뭘 하면 좋지? Maya가 궁금했어요. She was afraid to speak to him in her ugly voice. 아까 마야의 목소리나, 얼굴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목소리가 못생기고 날카롭다고 했었죠. She was afraid. 그녀는 두려웠어요. To speak to him. 그한테 말을 하는 것이. 그 왕자, 라마 왕자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In her ugly voice. 못생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Rama did not know she was there. Rama did not know. 라마 왕자는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She was there.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죠? Right. Rama, Prince Rama is, was blind. 장님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공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타고 지나갔죠. One day, Maya heard a little j singing in her garden. One day, 어느 날, Maya heard, 마야 공주가 들었습니다. A little j, 아까 제목에서 나왔던 j 뭐라고요? 까마귀과의 새의 어치를 말한다고 했죠. 어치라는 작은 어치새가 singing, 노래하는 걸 들었습니다. In her garden. 그녀의 정원에서. The j was a plain brown bird, but its voice was the sweetest in awe of India. The j, 그 어치라는 새는요, was a plain brown bird.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평범한 갈색 새였어요. But, 그러나 its voice, 그 어치의 목소리는, was the sweetest. 자, 스위트에 est가 붙었다는 것은 가장 뭐뭐하다는 거죠. 가장 달콤했어요. In all of India. 인디아 전체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아름다운 새였다는 거죠. 마야 began to cry. 마야는 울기 시작했어요. The j stopped singing. j가 어치새가 노래하던 걸 멈췄습니다. Beautiful lady, why are you crying? 아름다운 공주님, 왜 울고 있나요? Beauty is nothing to me, said Maya. I wish I could sing like you. Beauty is nothing to me. 아름다움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야 공주가 말했어요. I wish I could. 내가 뭔가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을 때 I wish를 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I wish 다음엔 항상 주어 동사에 wish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에서 동사는 반드시 과거형으로 써줘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I wish I can이 아니라 I wish I could.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I wish I could sing like you. 나도 너처럼 노래하고 싶어.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네요. Please don't cry. 울지 말아요. said the little brown jay. 갈색 어치가, 작은 어치가 말했습니다. I will give you my voice. 내가 당신에게 내 목소리를 줄게요. 그랬더니 마야가 놀라면서 But how? 그런데 어떡해? 라고 asked the princess 마야. 공주 마야가 물어봤어요. 자, 어치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미드나잇은 한밤중, 밤 12시를 얘기하죠. 자정에. 자정에, tonight, 오늘 밤 자정에, go to the lotus pool. lotus는 연꽃을 말해요. 아까 표지에서, 책 표지에서 마야 공주가 들고 있었던 그런 꽃을 연꽃이라고 하죠. 연꽃이 있는 풀, 다시 말해 연꽃, 연못으로 가세요. 자, largest, 아까 sweetest, 가장 달콤한 했던 것처럼 the largest, large에 est가 붙으면 가장 커다란 이런 뜻이 되겠죠. pick the largest lotus flower. 가장 커다란 연꽃을 뽑으세요. 꺾으세요. hold it. 그거를 들고 계세요. 잡으세요. and make your wish. 그리고 소원을 말하세요. 소원을 비세요. 라고 했네요. then night, the moon was full, and the air was cold. then night, 그날 밤. 어치가 얘기해, 어치가 얘기해 준 그날 밤에 the moon was full, 달이 꽉 찼습니다. 자, 달이 꽉 찼다는 것은 결국 이런 초술단 모양, 반이 쪼개진 반달 이런 게 아니고 동그랗게 꽉 찼다는 말이죠. 그래서 the moon was full이라는 말은 보름달이 떴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보름달 자체를 영어로 the full moon, the full moon이라고도 하거든요. the moon was full, 보름달이 떴고요. and the air was cold. 그리고 공기가 찼어요. 찬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마야 put on her beautiful blue silk scarf and went down to the lotus pole. 그리고 이제 마야는 put on put, 놓고 어디에 이렇게 닿게 놓는다. 그런데 그 뒤에 옷이나 양말이나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것들이 나오면 put on이 무엇뭇을 입다, 쓰다, 착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put on her beautiful blue silk scarf. 그녀의 아름다운 파란 비단 스카프,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and went down to the lotus pole. 그리고 그 연꽃이 있는 연꽃을 향해 내려 걸어 갔어요. she picked the largest lotus flower in the pool and made her wish. she picked the largest lotus flower. 그녀는 가장 커다란 연꽃 하나를 꺾었어요. 뽑았어요. in the pool, 그 연꽃에서. and made her wish. 그리고 그걸 붙들고서 made her wish. 소원을 빌었죠. I wish I had a voice like the little brown j's. 자, I wish I could 앞에서 만났던 표현 기억하시죠? I wish. 소원을 빌 때 I wish는 그 다음 나오는 주어 동사에서 동사를 반드시 과거로 써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I wish I could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나 목소리 갖고 싶어요 이 말을 할 때 I wish I have 라고 하면 안 되고 I wish I had 라고 해야 한다는 거 I wish는 항상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과거형이라는 거 자, 그래서 I wish I had a voice 저 목소리 갖고 싶어요 like the little brown j's. 작은 갈색 어찌 같은 목소리요. 자, 그래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the little brown j's. 다음에 j's voice. 어찌의 목소리하고 원래 voice가 있었는데 앞에 목소리라는 얘기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j's 라고만 해도 아, 목소리가 생략됐구나. 알 수 있어서 여긴 j's라고 마무리됐다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그 연꽃을 들고 소원을 빌었던 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the magic word 그 마법은 효과가 있었어요. 마야 began to sing the sweetest she had ever heard. 마야 began to sing 마야 공주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sweetest 가장 달콤하게 가장 달콤하게 she had ever heard 그녀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달콤하게 그녀는 외쳤어요. In her beautiful new voice 아름다운 새로운 목소리로 I'm glad I could help you said a sharp voice beside her I'm glad 난 기뻐요. I could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서 라고 said a sharp voice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beside her 그녀의 옆에서 이 목소리는 누굴까요? 작은 갈색 어치새였어요. Oh, thank you thank you said 마야 고마워 고마워 하고 마야 공주가 말했습니다. 자, 목소리가 뒤바뀌었네요. She looked at the j 그녀는 j 어치새를 바라봤어요. You poor thing you are shivering from the cold Oh, poor 하면 가난한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안타깝고 안쓰러운 걸 봤을 때 poor 이라고도 해주거든요. You poor thing 아, 가엾은 것 You are shivering shiver은 떨다 라는 표현인데요. You are shivering from the cold 너 추위에 떨고 있구나 Let me put my scarf around you 내가 나의 스카프를 너에게 둘러줄게 I'm warm now 나 이제 따뜻하다 라고 said j 어치새가 말했습니다. In his sharp new voice 날카로운 새로운 목소리로 말이에요. And this color is lovely 그리고 이 색깔은 아름다워요 맘에 들어요 라고 말했네요. Yes, said Maya 맞아 라고 마야 공주가 말했어요. I wish you could always wear blue 우리 친구들 I wish 표현 하나 또 나왔네요. 자, I wish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때 동사 뭐라고요? 그렇죠. 과거형이 쓰인 됐어요. 그래서 너가 항상 파란색을 입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할 때 I wish you can 이라고 하지 않고 I wish you could always wear blue 따라서 나는 네가 항상 파란색을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야가 또 소원을 소망을 얘기했네요. 그런데 instantly the j's feathers took the color of the scarf instantly 하면 그 즉시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 즉시 the j's feathers 어치의 깃털 색깔들이 깃털들이 took the color 색깔을 가져왔습니다. of the scarf 스카프의 색깔을 Oh, thank you, 프린세스 공주님 고맙습니다. Don't thank me 나에게 고마워하지 마 마야 said 마야 공주가 말했어요 It was the magic lotus flowers It was the magic 그거는 마법이야 lotus flower 영꽃의 마법이라고 The next day Prince Rama heard Maya singing The next day 그 다음 날 Prince Rama Rama 왕자가 heard Maya singing 마야가 노래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They fell in love and were very happy For in love 하면 사랑에 빠지다 라는 표현인데요 They fell in love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and were very happy 정말 행복했어요 Even happier was a beautiful new bird the little blue j 자, happier 자, happier 해피에다가 이 R이 붙으면 더 행복한 이라는 말인데 이러한 비교급 앞에 even 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때의 even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뜻이 아니라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훨씬 더 이런 뜻이 돼요 따라서 happier 더 행복한 이 아니고 Even happier 훨씬 더 행복한 것은 What's a beautiful new bird? 아름다운 새로운 새 The little blue jay 작은 파란 어치새였습니다 이 왕자와 공주도 행복했지만 그걸 지켜봤던 이 새가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죠 Using the magic lotus flower 연꽃의 마법을 사용해서 왕자의 눈도 이렇게 눈을 뜨지 못했던 왕자의 눈도 뜨게 해주었을까요? 어쨌든 오늘 인도의 동화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공주에게 도움을 주는 새 이야기 jay 어치새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Be a willing helper 우리 친구들도 기꺼이 자진해서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If you need help there is someone who can help you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린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Have a nice day Goodbye